HERE INSIDE US, HERE INSIDE US, MORE! HERE INSIDE US, HERE INSIDE US, MORE! HERE INSIDE US, MORE! HERE INSIDE US, MORE! WE ARE HERE INSIDE US, OVER!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오메두사 먼저 3시에 김재훈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 김재훈 선수고요. 그리고 7시에 조병세 선수가 위치했습니다. 표정 변화가 없는 선수예요. 우승하고 나서도 이 표정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조병세 선수가 위너스 리그에서 팀을 우승시킨 이후에 더 강력해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 김재훈 선수가 맞상대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현재까지의 분위기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게다가 맥도 프로토스와 네오메두사가 된 이후에 테란이 3연승 중입니다. 자, 그만큼 적수가 없어요. 네오메두사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 여기에 또 조병세 선수가 나왔습니다. 조병세 선수의 약점 한 가지. 프로토스전에서 60% 이하의 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55%죠? 한 60% 최근 들어서 프로토스 약점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 3연승이고 그렇죠. 60% 60%가 약점이라고 지속돼. 근데 아마 이게 약점이에요. 네. 그럼 나머지는 얼마나 잘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만큼 조병세는 지금 적수가 없습니다. 만나면 만나는 대로 족족 이기는 선수가 조병세예요. 우선이 없는 선수입니다. 최근 10전 90%의 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90%를 보였던 선수, 따져면 이영호 선수, 이재동 선수. 그런 정말 특급 선수들이에요. 자, 게스트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앞마당에 그 앞쪽에 있는 파일럿 옆에다가 게이트웨이를 건설을 하는 이런 모습이 있죠. 네. 김재훈 선수도 노말하게 갈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제 전략적인 수를 띄워서 조병세 선수를 좀 흔들 필요가 있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해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원래 이메에서는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하냐면은 뒷마당을 먼저 가져가고 난 이후에 투게이트웨이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게스 캐가면서 이제 병력을 어느 정도 생산하는 이런 체제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체제에 맞춰서 테란이 워낙 잘 맞춰가지고 오기 때문에 김재훈 선수가 뭔가 빠르게 확장 기재를 가져갔다가는 공격적인 조병세 선수에게 조여져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재훈 선수의 게스트를 먼저 가져가고 그 이후에 게이트를 올렸거든요. 자신의 플레이를 정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일단 김재훈 선수는 경기에 눈을 확실하게 좀 떠야 됩니다. 눈을 감고 아무리 헤딩을 해도 머리에 맞출 수는 있지만 성공률은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렇죠. 보고 머리로 내리 꽂아야 돼요. 그렇죠. 상대방을 확실히 좀 보고 김재훈 선수 그에 대해서 맞춰가고 자신의 움직임까지도 변화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김재훈 선수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팩토리, 게스트 조절, 지금 한 기록을 하고 있는 조병세. 그리고 이제 연보성 선수와 이재훈 선수가 든든하게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마지막까지 가도 이길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재훈 선수가 마음 편하게 지금은 내가 지면 어쩌지, 내가 계속 지면 또 연패인데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팀의 주축 선수가 잘 살아났다면 그것에 기대서라도 자신의 마음가짐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고 이제 연습실에서의 그 심령만큼만 보여주게 된다면 조병세 선수를 상대로도 멋진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기간감을 털어내야 되거든요. 받쳐주는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판런 하나를 앞마다 구석에 지금 건설을 했는데 일단은 조병세 선수에게 딱 들어왔는데 판런 하나라고 왜 이래? 이런 식의 분명히 의문이 들게끔 김재훈 선수가 처음부터 경기 운영, 경기 준비를 잘 해왔는데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김재훈 선수의 운영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코어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판런 트릭까지 지금 제대로 성공을 한 모습이에요. 조병세 선수가 여기저기 지금 찾으러 다니고 뒷마당까지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른 곳에 혹시라도 전진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지었나 하는 의심을 지금 해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찌르기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아이고 저만에 김재훈이 뭔가 준비를 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조병세 선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살짝 흔들어주고 있는 김재훈 선수인데요. 드럼타트 빠지네요. 한 가지 문제는 일단 조병세 선수가 너무나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둔 올라갑니다. 아둔 올라가요. 자 원 게이트 코어 돌려주고 아둔까지. 게이트 외에 보다 분명히 가스를 먼저 채취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략을 김재훈 선수로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전략을 준비하고 경기에 임하는 김재훈 선수. 전략을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들키지 말아야겠죠.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SUV 정착이라든가 이런 것에 완벽하게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조병세는 계속 지금 찾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분명히 건물이 지어졌을 텐데 이상하게 안 보이네 이런 생각에. 중립건물 미네랄을 서플라이로 뚫고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김재훈 선수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SUV가 들어왔다 밖으로 나갔어요. 모아서 위쪽으로 나가고 있는 조병세 선수인데요. 로보틱스 그 다음에 템플러 아카이브까지 올라가면서 다크 드랍을 지금 시도를 할 그런 생각이네요. 뒷마다 확장기지는 이제 가져가고요. 확장 쪽으로 플로브를 보냈고요. 뭔가 이상하니까 일단 한번 쭉 나가보죠. 뭘 준비했든 지금 내놔봐라 이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푹 찌르는 것은 상대방이 전략을 쓴다면 분명히 초반에 병력이 없을 테고 이럴 테니까 한번 찔러보는 거죠. 이렇게 돼요. 뒷조로 물러서고 있는 김재훈 선수. 지금까지 포트럴을 양선수 나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들어오게 하면 근데 잘 잡았어요. 여기 지금 마인메설 하면 질러 휙 던지면서 드라곤 세기가 붙이면 될 것 같은데요. 뒤로 숨네요. 드라곤 세기면 이거 약간 조병선수가 질러 던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좀 대를 숙장돼요. 드라곤 세기면요. 또 김재훈 선수 자신감 있게 해야죠. 이 벌차가 들어갈까 말까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벌차 벌차. 머리 잡퉁 쳤들. 벌차까지 탱크 뒤쪽으로 빠집니다. 그러면서 앞마당을 준비하고 있어요. 조병세 선수는요. 이 마인을 일단 최대한 믿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크가 걸어오면 모를까. 지금 날아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병세 선수가 적색 경보입니다. 전략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건물을 보니까 전략의 절반은 지금 통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재훈 선수의 전략의 절반은 지금 통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속았고 앞마당 없습니다. 조병세 지금 보자 맞습니까. 그런데 뒷마당도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병세는 당연히 뒷마당 가져갔겠거니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다크를 떠나거든요. 탱크가 보겠네요. 탱크가 보겠네요. 엔지니어링 베이보다 두 번째 팩토리가 먼저 올라갔거든요. 이제 올라가네요. 이제 올라갔는데 이게 리버면 모르게 리버는 병력으로 막죠. 다크는 병력으로 못 막아요. 갑니다. 조병세 선수. 벌차 뽑아서 막는 수밖에 없어요. 찔리는데요. 제대로 찔리는데요. 리버의 길은 잘할 거예요. 아 조병세. 조병세 선수가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조병세 선수. 아 다크만 딱 배제했거든요. 그렇죠. 리버 오면은 탱크 나오는 걸로 막고 SCB 피하면서 막고 이러지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앞바닥도 게다가 허용했습니다. 조병세 선수 이렇게 다 하나요. 너무 자신감 있게 조병세 선수가 했습니다. 물론 김재원 선수가 다크를 안 갔으면 조병세 선수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철제는 너무나 좋거든요. 그런데 다크를 가면은 무적을 경기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조병세 하나 접고 했는데 딱 그거를 김재원 선수가 했습니다. 벗을 수 있는 거는 마인밖에 없어요. 네. 분명히 전략적인 플레이로 의심시켜놓고 전략 안 쓰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전략적인 플레이로 분위기를 잡아놓고 진짜 전략을 써버렸습니다. 두 번 꼬았어요. 두 번. 그렇죠. 자 초반에 파일럿 트릭 이후에 여기서 다크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지금 엔지니어링 메인도 완성이 안 됐습니다. 네. 시간이 가도 이거는 당연히 김재원 선수가 유리합니다. 오우. 자 끌어들이는 플레이인데. 셔틀이 있습니다. 셔틀이. 이거는 어떻게. 어쩌면 나왔어요. 어쩌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상대방이 6연승. 뭐 9연승이든 10연승이든 20연승이든. 지금 이 상황이면 안 돼요. 셔틀이. 셔틀이. 야. 뭐 destructive. 야 이거 분위기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나요? 야. 옆에는 gé함대기엔재원 선수. 스트릭을 통해서 슬리傷 다 됐습니다. 먼저 잘나가도 조방사를 때려 놓쳤어요. 다 잘 나가고 조방사였어요. 야. 승방규입니다. 네. 미달을 나서 또 밀수믄. 1연승에 거쳐가서. 이야. 최선수의 승리에요. 이.